나 지금 열받았어 아까 레오나잖아 어렸을 때 그 총도 있었는데 총 장난감으로 제가 그 총도 있었어요 그랑 좀 재밌게 봤지 제롬이 그 토끼기나 하네 토끼기 있는 애 있잖아 토끼기 쪽이었나? 토끼기 부쪽이었더라 자아라독시드 진짜 마법의 주문이지 친구들이 맨날 위험하면 자아라독시드 했어 자아라독시드 그랑도 신발사면 총 줬어 맞아 가자 이번판 깔끔하게 알리스타 간다 당근 당근 달팽이 타고 막 모험하잖아 달팽이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느린 달팽이 타고 어떻게 이동하지? 달팽이 타고 막 이동하잖아 달팽이 거대한 달팽이 타고 오늘 롤챔 안 봅니다 막판이에요 막판 날 아무리 잡아라 날 아무리 잡아야 우리 안 나와 레오나니까 1레벨 Q 찍어야 돼 방암보고 찍자 일요일까지 쉬어요 일요일 저녁에 올 수도 있습니다 공지사항 한번씩 다들 숙지해주세요 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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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네 응힐 여기서도 힐이다 이번에도 힐이야 힐의 공포를 맛좀 봐라 레오나야 응힐 레오나 레오나 안들어오나 레오나 안들어오나 엉힐 응힐 응힐 레오나 두고 깔끔해요 레오나 응힐 응힐 레오나 완전 개무식하네 멍청한 놈 히힛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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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바 신고 막판이니까 열고갈까? 버릇대는데 이거 버릇대 안대 안대 버릇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않고 가려야지 초심을 잃으면 안돼 탑에 레오나가 죽었다 애니 살았다 레오나가 탑에갔어잉 Q가 없었지 W가 없었지 인마 힝소같지 야야야 보이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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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자니요 튀어 안 튀어 오올 오올 잊구이용 잊구이용 스무스이 안죽어요 아이오 서비스 미니언이 많구만 괴롭히고 홀라인 잘 먹었지 홀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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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가 장인이에요 장인 아칼리 각 보는거죠 장인 아칼리 견작하고 각 보는거지 견작하고 각 보는거지 이 에어여 야야 예자리올 엔사리올 아 방해하지마 각 들어가면 바로 간다 른 안간다 가는데 아 아